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어젠가 아래가 제가 그 유인균 으로 유인균 이라는 것은 유익한 인체 균 이란 뜻입니다 현재 요구는 상품이름은 유원 플러스 어이 되어있지만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균은 유인균 이거든요 유인균은 어 유익한 인체 균 때 가지고 연애 11종 인가 유인균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인균 밑에 이제 그 부하들이죠 부하들 균이 또 뭐 한 이삼시까지 정도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복합 균이라고 생각하면 되요 그리고 유원 플러스는 뭔가 이 유인균 중에서 대장균 이에요 대장 그 대장균 이름이 어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유완 에 그 다음에 어 고게 더 들어갔다 유완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유원 플러스 이렇게 이름을 상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발효를 할 때 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어 그런 균이죠 발효하려고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밭에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 씨앗을 뿌려야지 뭐 상추가 나든지 뭐 콩이 나든지 뭐 고구마 나든지 뭐가 나죠 그래서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됩니다 종자 씨앗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 하나 문제가 어 옛날에는 이는 균들을 우리가 사용을 안해도 발효가 다 잘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뭐 모든 환경들이 다 좋았죠 미생물들이 살기 좋았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물도 별로죠 환경도 별로죠 심지어 뭐 산속에 있어도 중국에서 황사 한번 오게 되면 주변이 다 오염되어 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미생물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리 발효 종자 균들이 옛날에는 아무 때나 놔둬도 발효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게 어렵다 보니까 요렇게 이제 야무지고 시라고 건강한 발효 종자균 시약균이죠 그 시약균을 어 사용을 하는 겁니다 돈 주고 여러분들 사야 돼 여러분들이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어릴때만 해도 그냥 뭐 아무 때나 물 먹었거든요 수도물도 먹고 우물물도 먹고 다 먹어도 아무 이상 없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어 물 사 먹잖아요 돈 주고 사 먹습니다 예 그냥 아무 물나 먹으라고 그러면 잘 안 먹으려고 해요 뭐 끓였다 어쩌다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균도 어 환경이 좋을 때는 건강했는데 어 환경이 아플 때는 이제 좀 그런 점이 있다 보니까 어 제일 이제 이렇게 발효 종자균을 이제 사 가지고 쓴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유에 이걸 넣게 되면 이제 그 다음날 요구르트가 됩니다 어 근데 이제 우유에 요걸 넣어 가지고 요구르트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요구르트 만드는 기계가 있어야 되죠 자 제가 요거를 그림을 하나 가 봤습니다 자 요렇게 그림입니다 요 안에 이제 요게 들어가는 거에요 요게 이제 바깥에 있는 거고 요게 안에 들어가는데 어 그걸 이제 넣으면 되는데 요게 기계가 요게 요구르트 만드는 기계 요게 이제 한 어 만메천 원 정도밖에 안 해요 이게 만메천 원 어 저는 뭐 제가 뭐 이 기계에 만드는 회사에서 뭐 돈을 받는다든지 뭐 다른 거 상품을 받았는거 전혀 없습니다 저도 이 돈 주고 다 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가지를 사용을 해보니까 이집 이집기가 1920년도 부터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역사가 되게 깊습니다 1920년이면 그 100년 정도 된 이제 그런 역사죠 어 요 안에 있는 이 부품 이라든지 이런거는 전부 독일제 독일제 그래서 저는 어 이제 만드는거는 중국에 만드는데 어이 안에 부품들은 이제 독일제 같아요 그 이 회사가 어 게르만 어 요게 독일 회사입니다 근데 어 요 만드는거는 중국산이다 근데 요걸 이제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좀 되게 안정적이고 어 잘 되더라구요 요거 안에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거 저 요구르트를 이제 넣어 가지고 어 그 우유에다가 어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로 종량을 넣으면 그 다음날 되면 요구르트가 된다 그랬죠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안됐다 요구르트가 안됐다 막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어 가끔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 그걸 지금 설명을 드릴라 그럽니다 자 이제 카메라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개가 됐거든요 됐는데 자 하나는 하나는 어 제가 이거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만들어 가지고 이제 어지께 어 이게 만들어서 어저께 어 제가 냉장고에 넣어 놓은 거에요 그 요거는 어저께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거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바로 들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요구르트를 저희들 이제 유인균 어 요균을 가지고 이제 요구르트를 만들면 이제 만드는 방법은 바로 제가 어제 만드는 그 영상에 무지막지하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요구르트 만들기 이래 가지고 제 30분 짜리로 해 가지고 막 정말로 더 이상 쉽게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 어 그 어디 있는지 잘 몰라 이러면 이 영상 끄트물이 맨 끄트물에 보면 어 그 영상을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구 이제 유언 플러스 저희들 요 발효종자균 가지고 어디가 찌게 중 가지고 어 요구르트 만드는 방법 어 방금 있었는데 어이 자 이제 올해 60살 이거든요 깜빡깜빡 합니다 뭐든 자꾸만 분명히 있었는데 자 어떻게든 이제 그 균들을 가지고 요구르트 아 아유 아 여기 바로 앞에 놔두고 요 요 균을 이제 우유에 넣고 이제 넣어 가지고 뭐 어떻게 치워주고 뭐 어쩌고 저 그거는 어 어제 영상에 해놨는데 그 영상은 어 요 동영상 끄트물이의 끄트물이의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걸 보시면 만들고 자금 만들고 나면 이제 어 바로 처음 만들 때 요렇게 나오거든요 자금 제가 떠 볼게요 자 요렇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렁물렁 하죠 예 이 떠보니까 물렁물렁 합니다 어 마치 뭐 묽은 죽 처럼 아니면 순두부 처럼 물렁물렁 해요 예 뭐 이 잡혀 있지도 않습니다 줄줄줄 이렇게 처음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요렇게 딱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 이거 저 요구르트가 안 되었다 덜 되었다 이래 가지고 계속 언제 말씀을 하세요 대본 그럼 이게 지금 사실은 정확하게 된 겁니다 정상적으로 된 거거든요 근데 뭐 안됐다 안됐다 이러는데 뭐 그렇게 가지고 이걸 계속 기계에다 넣어 놓거든요 요렇게 만든 기계에 넣어 놓으면 뒤에는 이제 이게 떠버려 예 이 떠버리고 밑에는 이제 노란 유청 그러니까 이제 그 노란 물이 생기거든요 예 그러면 오 이거 실패 했다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막 버리고 막 이러는데 12시간 정도만 놔두면 분명히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물론 기계 따라 가지고 약간 이제 시간 차이는 좀 있어요 뭐 어떤거는 뭐 한 24시간 놔둬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거는 12시간 놔둬도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보여 드던 그 기계 가지고는 12시간이면 분명히 됩니다 자금 처음에는 요렇게 이제 뭘 그렇게 된다 이게 다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구르트라 그러면 어 저기 야구르트 요구르트 이런거 보면 마트 가면 찐득찐득 하잖아 두부처럼 그럼 이건 왜 이래 왜 이래 그거는 어 제가 영상에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를 갖다가 자 근데 이거를 만들어진 걸 냉장고에 제가 넣었거든요 예 하루를 딱 넣어 놨어요 어저께 만들어진 거 넣어 놨는데 자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떠지죠 예 이렇게 굳게 떠집니다 어 이거는 이거는 뭘 걷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뭘 걷는데 왜 이거는 그대로 떠지죠 어 모양이 왜 이렇게 딱딱해지고 굳어져 있어 냉장고에 넣게 되면 자 이 이거는 미생물들이 다 살아있어요 금방 제가 들고 온 거거든요 살아있다 보니까 이제 원래 살아있는 것은 몰랑몰랑하고 부드럽고 뭐 푹신푹신하고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는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우유하고 이제 발효를 시키며 이 안에는 다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물렁물렁한게 맞아요 근데 이제 냉장고에 넣어버리면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냉장고 온도가 더 5도 이하입니까 5도 이하로 온도를 낮추게 되면 사람도 추우면 꼼짝 안 하잖아요 미생물들도 추우면 꼼짝을 안 합니다 꼼짝을 안 하니까 요런식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요렇게 꼼짝 안 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물렁물렁한게 사실은 잘 된거고 정확하게 된 겁니다 그걸 냉장고에 하루만 놔두게 되면 이렇게 딱딱해진다 굳어진다 어 요게 이제 마트에서 파는 거죠 마트에서 파는 이제 그 요구르트 이런거 보면 요정도로 이제 굵거든요 근데 그거는 마트 그 보면 냉장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운데 놔두니까 딱딱해진 거죠 그걸 들고 와 가지고 어 일반 온도 따뜻한 온도에 놔두게 되면 어 요거처럼 물렁물렁 해집니다 이렇게 물렁물렁 해지거든요 이게 미생물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미생물들은 온도가 어느정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저희끼리 막 이것도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활동을 하거든요 활동을 하면 요렇게 이제 물렁물렁 해지고 어 요렇게 물렁물렁한 것도 온도를 확 낮춰버리면 냉장고에 넣어 낮춰버리면 요렇게 딱딱해진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 이해하시겠죠 보니깐 먹고 싶네요 뭐 오고 되게 맛있습니다 예 짠 또 이해하시겠죠 이거 보여 드리려고 어 요 요거를 이제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요거트 만드는 방법은 요거 맨 끄트무리 끄트무리 영상에 링크를 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거는 강황 가루를 넣은 거거든요 그 색깔이 노랗잖아요 예 강황 가루라 색깔이 노랗아요 왜 여기다가 오만것때만것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유 가지고 이렇게 만들 때 요거는 아로니아 거든요 아로니아 를 가루를 어 낸 겁니다 요거 동결건조 그리고 말라 가지고 분말을 만들어 놓은 거에요 아로니아 이제 요건 유기농으로 만드는 건데 어느 분이 이제 자한테 선물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이제 요거를 우유에 이제 저희들 균 넣고 발효 좀 여겨 넣고 만들 때 여기 요정도 같으면 보통 1키로 1리터에 1그람 정도 나와요 이거 2리터니까 2그람 정도 조금만 넣으면 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뭐 이게 요렇던지 뭔지 뭐 뒤에는 막 헷갈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넣으면 이제 요게 발효 과정에서 이제 보통 12시간 이상 발효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 발효종자균 이 미생물들이 이제 우유도 발효시키지만 요 이제 아로니아 도 이제 같이 이렇게 발효를 시키거든요 발효시키면서 이제 그 저 아로니아의 그 좋은 성질 이제 좋은 그런 성분 이런걸 이제 미생물들이 이렇게 활성화 시키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넣어 가지고 인삼 요구르트를 만들고 싶으면 인삼을 조금만 넣어야 됩니다 조금만 넣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딱 했었을 때 이제 저희들이 그 저 그걸 찍어 봤습니다 현미경으로 이제 도대체 얼마나 이렇게 활성화 되어있는가 제가 현미경을 찍어 가지고 보여 드릴게요 자 자 여기에 저희들이 음 현미경을 그러면 이제 어 요구는 인삼을 가지고 이제 지금 헹군대에 자 인삼 인삼을 조금만 넣어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에요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인삼이 활성화 되었을 때 어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어 그러면 이제 어 여기다 아로니아를 넣었다 그러면 이제 미생물 모습이 또 달라지죠 그리고 만약에 뭐 동충화추를 넣었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생강을 넣었다 미생물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조금 2g 1g 이렇게만 넣었다 그래도 미생물 입장에서는 1g 2g 남이 몇 년 양식입니다 생물이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에 동충화추를 아로니아 가로 잖아요 가로 인데 그 가로 하나를 가로 하나의 미생물들이 수천 마리가 거의 붙어요 가로 하나 가지고 수천 마리가 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가루가 어 뭐 이런 숟가락으로 뭐 한 쪽에 앞에 떴다 그러면 이건 뭐 수십억 마리 미생물이 이제 그걸 뭐 이렇게 먹는 거죠 예 요렇게 해 가지고 어 미생물들을 확 이렇게 활성화 시키는 거에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야구르트를 만들어서 먹는 것 보다는 거기에 어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거 나 생강 좋아해 뭐 어떤 분들은 양파 줘요 그럼 양파를 갖다가 우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믹스기로 확 갈아 버려요 그럼 양파를 넣으면 이제 양파 요구르트가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뭐 어 나는 뭐 뭐가 좋아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그걸 깨만 넣는 거예요 근데 좀 많이 넣어도 되는데 어떤거는 좀 많이 넣으면 어 조금 맛이 또 이상하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 저는 이제 커피를 다음번에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게 터치커피입니다 터치 터치 하기가 커피 이렇게 쫄쫄쫄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낸 거 있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이제 요 2리터에 만들 때 이제 요는 숟가락으로 한 두 숟가락 정도를 저는 넣는 거에요 이렇게 이제 물로 따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유하고 막 할 때 이제 균 넣고 해서 요구르트를 만들면 이제 커피 요구르트가 되는 거죠 근데 예 두 숟가락 제가 두 숟가락 넣는다고 해야 여러분들이 꼭 두 숟가락 넣으라는 법은 없죠 여러분들은 세 숟가락 넣을 수도 있고 한 숟가락 넣을 수도 있고 뭐 10 숟가락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요구르트의 맛들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래도 한번 해보고 저래도 한번 해보고 이제 오만거 때만거 자꾸 해보다 보면 이제 거기서 제일 아 내한테는 이게 제일 맛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은근히 자꾸 손이 갑니다 놔두다 보면 계속 이제 먹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요 바로 뒤에 이제 요구르트 어떻게 만드는 영상을 갖다가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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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